지금부터 브랜치의 환상적인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를 만들고, 만들어진 브랜치들을 열람하고 그리고 브랜치를 사용하는 법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고객사가 생기면서 고객사마다 다른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위해서 제가 브랜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브랜치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브랜치만큼 중요한 것은 이 히스토리를 읽는 능력을, 독해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서 아,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치를 우리가 생성할 때는 그 전에 생성하기 전에 브랜치의 목록은 여기 branches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적혀 있어요 마스터가 이미 있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장소를 만드는 순간부터 마스터라는 기본 브랜치 위에서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즉 브랜치 없이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마스터가 이렇게 있구요 제가 여기에서 애플, 구글, MS 라는 고객사마다 브랜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브랜치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애플이라고 하고 엔터를 쳤을 때 히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스터 옆에 애플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브랜치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구글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구글 브랜치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MS 엔터를 하게 되면 MS 브랜치도 이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혀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MS 브랜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어디 있었다? 마스터 브랜치에 있었거든요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마스터로 가고요 여기 구글을 딱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점이 찍히면서 구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스터로 일단 가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work.txt 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제가 수정할 내용은 마스터 컨텐츠 포 라고 하고 저장 그리고 X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커밋하지 않은 수정사항이 있다고 나오죠 여기서 커밋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은 마스터 워크 포 라고 하고 여기 있는 수정한 파일을 스테이지로 올려서 커밋을 하게 되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를 살펴봅니다 커밋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all branches 로 해주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뭐 했어요? work for 라고 하는 커밋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애플 브랜치로 전환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다시 한 번 봅시다 work.txt에는 현재 마스터 컨텐츠 4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브랜치가 생성된 시점에서는 work 3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애플로 바꿔 볼게요 체크아웃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플 앞에 동그라미가 생겼죠 현재 애플 브랜치에 속해 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work.txt를 더블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스터로 가볼게요 다시 마스터로 가고 work.txt를 했을 때는 다시 생겨났죠 애플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더블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치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저장소 전체를 복제한 디렉토리를 전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나는 여기다가 파일을 새로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 파일의 이름은 apple.txt로 하겠습니다 apple 그리고 work.txt를 더블클릭해서 work... 아니죠 애플 애플 컨텐트 포 저장 그리고 애플.txt에도 애플 컨텐트 포 저장 하고서 커밋을 합니다 커밋 메세지는 애플 워크 포 라고 하고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 스테이지로 올린 다음에 커밋 그리고 제가 마스터로 돌아가면 여기 있는 애플.txt 파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죠 다시 애플로 들어오면 다시 생겨야죠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현재 저는 애플인데 애플 브랜치의 부모는 누구예요? work3에서 왔거든요 마스터 워크4의 부모는 누구예요? work3에서 왔거든요 즉,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플과 마스터는 둘 다 공통의 작업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이런 작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빠르게 구글과 ms 쪽에서도 작업을 해 볼게요 구글 브랜치로 가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work.txt 파일을 열고 구글 컨텐트4라고 한 다음에 닫아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또 만듭니다 파일명은 구글.txt 그리고 여기서 work.google.content4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고 스테이지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커밋 버튼을 누른 다음에 구글 워크4라고 하고 커밋을 하게 되면 버전이 생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애플은 이 작업이고 그리고 이 작업은 부모가 work.3다 그리고 구글은 이 작업이었고 그것의 부모는 work.3에서 왔다 우리는 모두 공통의 조상인 work.3로부터 유래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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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